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등 운명발전의 핵심요소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투자와 창의적 인재의 육성입니다. 과학관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아 과학기술 투자의 후원자가 되고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자의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의 과학관을 찾아 창의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과학기술이 열어갈 밝은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